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봉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하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지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목박을 여고 끌고 나가니라 다음 주는 저희가 우리 전 마이클 준목의 목사 안수식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우리 RCA 때 임신호회를 하면서 우리 마이클 준목 노회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좀 하자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하라 해서 저도 이제 가서 앉아있었죠 전에도 인터뷰했는데 뭘 또 할까 했는데 제 목사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이클 준목이 목회함에 나가면서 평생 기억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목사로서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죠 복음운동에 대한 천명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질문을 하셨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할 때 사모가 뭐라고 하든 그만큼 목회에 사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일 할 때 사모가 과연 목사하는 결정에 100% 뒷받침할 수 있냐 없냐 세 번째는 무슨 질문을 하셨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별 중요한 질문들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많은 선배들을 볼 때 이 질문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수십 년 목회를 하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목회의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저는 목사님들이 또 인터뷰한다고 했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만 귀찮게 하들 하실까 보면서 그 면접 제가 들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고 목사님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린 살면서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역시 저번주와 같이 이어지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착각입니다 이랬더니만 누가 저거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또 착각이냐고 이렇게 이번 주 또 착각 얘기를 하시냐고 한 주간 계속 착각을 했는데 또 착각이면 이번 주간 또 착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착각하지 않기 위한 말씀인 겁니다 왜 우리가 착각을 계속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모든 길에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이 착각이 오죠 사람들은 배경입니다 자기의 경험이고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가 느낀 것 상황, 현실 이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앞에 모세, 엘리야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났어요 당연한 착각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오두막 세 개를 짓고 같이 삽시다 어떻게 보면 좋은 중심입니다 내가 세 분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모세라도 저 녀석 바라죠 집 한자 죽겠다는 거예요 오두막이지만 평생 자기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이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뭐가 어때서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저래야 돼? 라는 이런 질문들 우리는 수도 없이 할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말씀 이해가 없으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한두에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보니까 조그만 아이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들께가 야 저성을 치자 하고 올라간 겁니다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냐 응답받을 때 그 응답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걸로 착각을 한다고 말해요 내가 잘 되고 있다 내가 잘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너희들은 이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겁도 없이 올라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며 어떤 문제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또 옆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야 저렇게 하면 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 틀렸다 이전에 그냥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한다는 것은 꼭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몰랐던 겁니다 나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아서 밀려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귀 아프게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데 우리 문제 앞에서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뒤바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 말씀을 제대로 안다 여러분 그게 다 압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복음 안다고 하면서 왜 졌다 이 시기냐고 졌다 이 시기라도 복음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복음이 아니면 결과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언약의 이 위대함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의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늘 현실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야 복음이 다구나 하나님 말씀이 다구나 나는 이 답이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처한 문제와 갈등 속에 절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야 이 하나님 말씀이 다구나 적어도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이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오늘 설령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답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왜 방황을 하냐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워낙 워낙 다른 것으로 각인뿐이 체질 돼 있어 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 가지고 진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못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으로 각인되어지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과 제 창조의 응답을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그 성냥의 역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듣자고 기도해야 됩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머리로는 다 이기는 했는데 실제 문제가 내 눈앞에 딱 터지면 못 이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걸 꺾을 것이다 못 꺾습니다 알고 있어도 못한다니까요 그만큼 사단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너무나 큽니다 영적인 문제에 예수 이름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내 문제와 갈등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걸 못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이 군병들이 크나큰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 속에 예수님을 조롱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조롱을 여러분과 저 때문에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조롱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오늘 말씀 이해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안 받으셨어도 했어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 불태 없애게 할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이 사람들 다 살을 만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십니까? 저는 이런 조롱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나이가 안 해 나 십자가 안 죽지 내가 일단 너희들을 처리하고 내가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태워주시옵소서 충분히 그룹으로 남았을 텐데 예수님은요 가만히 계십니다 군병들이요 큰 착각을 했죠 감히 예수님을 마세요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렇죠? 감히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기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들어와서 한 600여 명이 되는 군사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홍포라는 게 붉은색 나는 옷이거든요 이거는 왕들만 입는 그런 옷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 이렇게 본인이 자칭을 칭했거든요 그러면 유대의 왕 대접을 한다고 예수님의 입으셨던 옷을 벗기고 붉은색 옷을 입힌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아, 얘 왕이니까 왕 옷을 입어야겠지 그래서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왕관이죠 이런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대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들은 그 셉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홀을 듭니다 그 홀 대신 갈대를 손에다 지어준 거예요 이런 조롱인 겁니다 너, 네가 왕이라 그랬지 자, 그럼 붉은색 옷을 입어야지 왕이면 호를 손에 들어야 되니까 자, 갈대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왕 앞에는 무릎을 꿇거든요 그리고 희롱하여 가로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이 군병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겠죠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예배에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거겠죠 우리가 군병들을 볼 때 아,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지 라고 했지만 우리는요 신앙생활 다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교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할 것 다 합니다 할 것 다 하는데 뭡니까?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죽게 예배 드릴 자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10편 51장을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늘 하던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순정을 더 원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고 가면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를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로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말씀 듣는 게 쉽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데요 저도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 제 생각 내려놓고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씀드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다 우리들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군병들하고 똑같다고 말해요 엄청난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 난 직분자로서 헌금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교재도 하고 어 난 했어 착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언약이 진짜 왔다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되는 전에 예배되는 기찬에 예배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으로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가장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간이라 오늘은 뭔 소리 하나 들어보자 오늘은 좀 설교가 들리는데 오늘은 잘 안 들리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군병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 걸고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거기에 더해지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며 들어야 된다 그냥 당연히 단순히 앉아있다가 예배 끝날 때 끝나고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착각 속에서 하루 이틀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드려온 그 예배 속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자녀들도 똑같이 주일의 증여성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날을 기념하라 이걸 알아듣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주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다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배가 다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이미 왔다 가는 것 그것만큼 종교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든 말씀을 누가 전하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는 것이다 가장 살리기를 원하는 그 자녀를 스스로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사업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 꺾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이 군사들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왕처럼 입혀놓고 머리에 멸류관 씌워놓고 손에다 갈대 쥐어주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면 전 못 참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 못해도 니들은 죽이고 내가 못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참으셨다 이 조롱을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일단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침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 가서 TV를 잠깐 봤는데 경찰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보니까 한국 경찰이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누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 경찰이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을 잡아 세우면 어떤 사람들은 침 뱉고 간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조심하시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만앙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데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침 뱉으면 당하겠습니까 참다가 터져가지고 쓰러지겠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기 원하신다면 전 엄마는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다 참으세요 순종 정확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셨다 우리는 요만큼도 못 참죠 요만큼도 못 참습니다 누가 조금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절대 못 참습니다 누가 조금 나를 섭섭하게 했다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이 알도록 떠돌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 군병들이여 착각을 하고 계속 짓밟습니다 그렇죠 침 뱉고 그리고 갈대를 뺏어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저도 자란하면서 제일 싫은 건 누가 내 머리 데리는 거야 그 대학교 때 누가 장난으로 제 머리를 쳐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너 한 번만 더 내 머리를 때리면 너 죽는 줄 아는 거야 한 번 어깨 때리고 장난하는데 머리를 장난으로 때리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왜냐 여러분이 한국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와서 머리 때리는 거야 못 참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참으시는 것 같네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만앙의 왕이신데 갈대를 뺏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동사를 보면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른 보면 다른 마가 누가 쭉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침 뱉고 나서 때리고 나서 그럽니다 누가 때렸는지 말아 보라고 안 그래도 맞아서 참고 있는데 누가 때렸는지 말해 보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손에 레이저 뽑으면서 너하고 피용 이렇게 네가 때렸지 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입니까 말씀 성취를 이렇게 해서 이사야 53장이 안하는 그 말씀 그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모든 고난을 그죠 모든 희롱을 다 당하셨다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기 이전에 군병들이 한 짓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희롱과 조롱 고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주를 위한 조롱 고난 1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와 건드리면 흥분하고 열받아 다 때려치지 못 참는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이 군병들이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기엔 연약해 보이니까 자기들 맘대로 짓밟았다 자기들 맘대로 짓밟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사방팔방 온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는데 흑암이 우리를 둘러싸는데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 분명히 넘어졌는데 망하지 아니한다 이 보금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떤 자존심을 지켜야 되냐 신앙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라 쓸데없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아닌 신앙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 계신 그 말씀 성취를 위한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착각 속에 살아야 됩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말씀 없이 맨날 다투고 싸우고 갈등 속에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문 27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대답하죠 가르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선에게 돌릴지하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분명히 자기는 맞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건 맞아 나는 분명히 맞아 너희들 다 틀렸어 그럴 때 내가 하는 건 맞고 나는 절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어느 정도 확신했냐 그 피를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칫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착각은 뭡니까 유한봉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어오는데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웃옷을 벗고 그냥 배 돌아가요 그럴 수는 없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이걸 씻지 않으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하인으로서 발을 씻는다면 당연한 거지만 너희들은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이만큼 남을 섬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옳고 그름에 묶여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서 내가 어떻게 쟤네들이 틀렸는데 이 생각에 묶여서 남 섬기는 일을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이다 종으로 섬기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 안 하면 큰일이거든요 종이 하는 짓이라 그건 예수님이 그럽니다 원래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닌데 주인으로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라는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못합니다 우린 남에게 오만 때문에 한 거 다 하면서 남이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하면 남은요 그거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늘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을 섬겨라 제가 볼 때는 섬기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남을 섬긴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은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새끼니까 그런데 넘들은 남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섬깁니다 왜냐? 잘해주니까 그렇죠? 잘해주니까 내 마음도 열리고 열리는 그 마음을 마귀가 와서 닫아버립니다 제가 보건대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말씀을 바로 받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그래서 바울이 뭐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죽지 않냐 하면 자꾸 착각 속에 사니까 바울이 그러면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를 위한 것이죠 죽는 것도 그리스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늘 듣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원약으로 새겨져 오늘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인 착각 속에 늘 마귀의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걸어당기면서 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냐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냐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다 우리의 착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또 다른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 마태문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권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문 16장 24절에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의 길이 시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다 주님을 쫓는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가고 싶지 십자가를 지고는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목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 십자가 지어야 된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벗어내려고 하지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린 살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도 그래요 억울하다는 사람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 상담하고 보면요 어른들 억울함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랩놈두들돼 보면 늘 억울함 두성이에요 근데 왜냐 억울하니까 억울한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억울함을 경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랩놈들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억울함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억울함 섭섭함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RC에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기침 계속 하고 다니는데 다들 저를 불쌍한 모습을 쳐다보더라고요 불쌍한 모습을 쳐다보는데 그중에 몇 명만 와서 아유 목사님 따뜻한 티를 드시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줬는지 따뜻한 거 마시니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버티고 넘어갔죠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굉장히 섭섭함이 찾아들어오죠 여러분 가장 센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 그러죠 섭섭 마귀 가장 강력한 마귀가 섭섭 마귀입니다 왜냐 밥 먹으러 가는데 나 빼고 지들끼리가 그 섭섭함을 사람들이 못 이겨요 다 하는데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가 야 이 섭섭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제가 섭섭할 바 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따뜻한 거 죽을 해가지고 섭섭함이 사라졌는데 사람들에게 이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왜 섭섭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섭섭합니까 그리스도 왜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게 섭섭한 겁니다 완전 그리스도야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렸어부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자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은 죽을 때까지 섭섭함에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밀려오는 섭섭함을 이길 오직 예수와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 못하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봐도 다음 주도 보면 또 착각입니다 착각 3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이 착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오직 예수여 오직 예수가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 응답 속에 계십니까 내가 말씀 붙잡기도 하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야 이게 되겠구나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말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 속에 산다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까 일하느라고 일에 시달려 공부하느라고 공부에 시달려 사건과 일 사건 갈등 속에 시달려 주의를 간신히 끌고 와서 아이고 주여 왔나이다 하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겠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모든 착각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극률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당연한 걸 하게 되죠 필연적인 걸 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주집어 얘기하면 나는 왜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할까 말씀을 못 붙잡은 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못할까 왜 나의 인생을 그 속에 담지 못할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TV 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한데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뭐 그렇게 자기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말이다 뭐가 그리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왜냐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착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있던 나의 착각들이 발견되어져 말씀으로 싹 치유받게 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신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라 말미야마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칭교를 하며 정말 말씀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 착각들이 오직 그리스도라 말미야마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